운명처럼 우린 서로를 느끼고 있어 퍼져가는 독처럼 우린 다른 듯 같은 곳을 향해 있어 Boys and Love 운명처럼 우린 서로를 느끼고 있어 But I don't wanna break these chains 내가 다가오지 마 이거 이거 큰일인데? 이거 잘못하면 국과수가 늦잠 부렸다고 저희만 덤뜬습니다 이거 아 이러다가 국과수도 타격 입으면 어떠시게요? 뭐야? 오긴 대한민국 부장검사다! 당신도 한번 털어봐! 지금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? 누가 부장검사님 손에 비무치를 합니까? 그럼 있지 않습니까? 닥터킥 아니야 아니야 니가 죽였지 인사 좀 드리려고요 안녕하세요 혜리성 정체성장이요 맞아요? 소설 쓰시네요 직접 밝혀보시죠 하실 수 있다면 운명처럼 우린 서로를 느끼고 있어